주기술을 이제 좌클릭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레비 높아지니까 문제가 매치가 보면 고렙 들어가고 이러면 안되는데? median 가자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참 맞다 저기 쟤 왜 나만 좋아하셨고 근데 요 뭐지 저렇게 거점 막히면 루시우 두 명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오케이 어 뭐야? 아 저 저격 있으면 돼 아 저 점령하는데 저격 왜 하는 거야 근데 얘들 순위 오셨어요 으흠 저격하는데 그.. 아니 아니 점령하는데 저격 진짜 안좋아요 오 이거 피해줘야 하고 멜시 땡큐 이런 거 뒤로 돌아가줘야겠네 이거 오 나 힐 줘 아이고 잠 붙었다 최라 엘리야 이씨 제드퓨 예씨 궁타임이 좋아 오우와 메르시우 짱 에이이씨 쟤들 잘한다 우리팀 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요 같이 여러분들 한 번에 들어가죠 나한테 궁 있다 갑시다 갑시다 어 뭐야 아 라인하르 타고는 안 되겠다 히트면 안 돼 전술적인 서태 왔다 왔다 뭔지 몰라도 왔다 쟤 오오 그 왜왜왜왜 잘가요 잘가요 겐지 굳이 나가지 말자 무섭다 뒤로 돌아가야지 내가 견제를 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나 아 미안해요 내가 잘라볼게 스나 좀 잘라줘 네 잘라볼게 스나 자르면 제가 벽 깔고 하나씩 자를 수 있어요 아 괘지 아 아 내가 뭐 하지 아 안 돼 너 아래색 스킨 미안해요 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고릴라 고릴라 쓰니까 리프 진 아니 개인적 힘을 못쓰겠더라 고릴라 쓰니까 뭐 좀 때리라고 도망가려고 해야되면 계속 고릴라 달라붙어가지고 지저버립니다 아 아 솔져 빨라 에이 고릴라 씨 아 저 뭐야 저거 닥스하고 있어 왜 저격 내가 어떻게 좀 맡아볼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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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서 해 응 저스쿵타임 왔어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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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뒤로 가볼게 뒤로 다 쓸어버릴게 어어 어디가는거야 어디가는거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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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1을 너무 썼는데 여기서 1을 써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쩔었다 이제 뒤치기 들어가는 그냥 궁 쓰고 궁 쓰자마자 질풍창 충전이 캔슬되니까 질풍창 먼저 한번 쓰고 궁 쓰고 캔슬된 지금 불은창 아이씨 1을 너무 빨리 썼다 아이씨 1을 너무 빨리 썼다 아이씨 1을 좀 빨리 썼는데 일단 알렛트가 아주 휘지였어요 이렇게 적군들의 진영을 계속 교랜시켜줘야해요 파티야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주려 나이스 나이스 어그로 들을 것 같아 어그로 들을 것 같아 어그로 끌어주고 이런식으로 겐지갑 어 왔다 왔다 애들 왔다 뭔지 몰랐어 이번에만 막으면 이게요 어 궁 높아있었다 어 아 잘 썼네 샷샷 이 타임 좋았어요 아 아직 1을 잘 못 썼어 그런데 레인보우님 오셨네 아 3 2 1 1 2 2 1 1 2 2 2 2 2 2 3 2 2 2 2 왜이렇게 설명하려고하나 아니야 2층 2층에 스나 있는거 같은데 안 떴는데 안 돼 너무 많다 1을 잘 써가지고 그걸 군게이지를 빨리빨리 채워줘야 해 1의 튕기기도 군게이지를 채워주기 때문에 자칭 와 쟤디비 되게 많네 아 나이스감 킬 하이라이트 올라오겠지 이제 군게이지를 채워주고 기다리면 조금 뒤로 빠져주고 잘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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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풍참 아이고 이거 이거 잘못 썼다 이거 아이씨 궁 썼구나 설치 궁 아아 나도 궁게이지를 다 채웠는데 좋았어 이씨 너 다 쓰러... 나의 궁이 왔어 너 이번에 같이 들어가면 돼 파라 파라 위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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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운데 올 거 같아 여기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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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드도 궁 썼었나?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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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고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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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아아이거 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알았다 아이 괜찮아 한번 한번 맑어버려 바로 이걸 뚫어버릴거 여기 한 두번 정도 뚫어줄게요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가 안되겠다 아아 아 큰일났다 여기 갔다가 라인 꾹 또 붙었다 아나 어! 아! 졌네? 아 맞다 아노 이 거리는 안되는구나 아이씨 모닝 테이블 난 저기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안되네 아노 좀 덧가야하네 이런 이씨 뒤돌아가기 뒤로 돌아가 33 처치했네 확실한 세레머니 확실한 세레머니 아 그때 죽긴 너무 많이 죽었다 금메달 금메달 저희 쪽으로 돌아가고 교메달 금메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